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의로 문제 다섯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권역센터의 언급실 문제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권역 원래 정부가 권역센터 권역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언급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권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위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권역 내에서 처리한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않는 상태인 거죠. 이제 의사협회는 대도실의 언급실도 지금 진로 차질을 빚고 있고 양산 부산대병원 그리고 상계백병원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료현장의 위기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사협회에서 이것을 이제 공론화하기 시작을 했네요. 보시게 되면은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의과대학 정원 상태로 발생하게 된 의료 사태가 로인해 가지고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로 언급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과로에 지쳐서 현장을 지켰던 전문의들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언급실 배후 진료가가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 소재대학병원의 언급실도 배후 진료가가 뒤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특정 환자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서울 소재 인재대 상계백병원 언급실은 주말과 야간 진료를 제한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진료 제한 전면 진료 제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과에 대한 진료 제한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아청소년과와 성형외과 안과 안자는 주말에 진료 제한이 되고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외과는 주말과 야간 진료가 불가능하고 심근경식 중재술도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진료 제한이 걸려서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양산 부산등병원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서 언급수술 대부분이 불가능한 상태고 산부인과는 언급분만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잖아요. 정부 기본 입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도시 권역 응급 의료센터마저 진료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고 일부 병원의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다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박민수 차관은 지난 3월 17일 채널A에 출연해서 대한민국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 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이 이제 오랫동안 남을 겁니다. 말이 참 거친. 박민수 차관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 항상 슈퍼갑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이 의료혼란을 이제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전공이나 의대시행 복귀를 위한 그런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완전히 정부 입장하고 지금 현장 의료진 입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현장 의료진들 이 의료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현재 권역별 언급실 위기라는 것이 의료파국의 전조가 시작이 된 걸로 보는 것이고 정부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 쪽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케네디 행정부 때 쿠바 사태의 결정적인 오판이라는 것이 집단적 사고에 매몰됐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이 집단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다는 그런 판단을 제가 하지 않은 상황을 모두가 다 그냥 정신성리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김종인 씨가 이 의료 대란 못 맞으면 정권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그냥 영감님이 해보는 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여러분들 제가 실상을 환자 입장 그다음에 보호자 입장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mbc가 좀 뺐다 하긴 한데 mbc의 언급실 뺑뺑이 돌다 사망 배란 끝 환자들. 다른 데는 다루지 않는데 mbc가 이걸 집중적으로 다룬 겁니다. 그런데 저는 mbc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방송을 했던지 간에 뭐에 집중하는 거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죠. 그건 대단히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mbc의 방송 의도와 관계없이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틀어놓는 겁니다. 그 부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계에 상당히 정통한 분 같아요. 의료계에 아주 정통한 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이게 이런 문제의 핵심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언급실 인력난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십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의사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묵살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당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세계 톱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언급실은 항상 사람이 없을까요 이것은 필수과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단튼 필수의료과에 대부분 적용되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대한민국 필수과에 적용되는 이야기들을 보시는 겁니다. 다만 언급의학과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의료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언급실은 항시인력이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높습니다. 그런데 숫가가 낮아서 적자만 나게 됩니다. 그래도 종합병원 타이틀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사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의사 및 파라메딕을 최소한으로 고용해서 돌리고 빈자리를 전공위를 갈아 넣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일자리가 적습니다. 이게 1차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OECD 자료를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해보게 되면 한국은 병원이 고용하고 있는 의사 수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병원에 고용된 의사 수가 담당해야 될 병상 수가 국제적인 수준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높습니다. 숫가가 낮기 때문에 전규직 의사를 적게 뽑고 그 의사를 많이 그냥 굴리는 체제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숫가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 대비에 턱없이 낮아서 해가 갈수록 이익은 점점 줄어들고 인건비와 약재비 등 운영비를 늘어답니다. 여기에다 설사 가상으로 의료소송이 남발되고 소송인 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고의적 의료 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의료소송이 일은 많아져 가지고 의료소송비가 늘어나게 되면 그냥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의료 수가가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의료 수가에 보험료가 포함이 되면 그게 미국식이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 수가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숫가를 유지하게 되면서 의료소송이 빈번해 가지고 의사들에게 과실을 묻게 되면 그 체제는 유지되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우리 체제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언급의학과 지원율이 바닥을 파고 지하실로 들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숫가 정상화, 사법 리스크 완화, 응급의료 전달체계 정비 등등 시급한 상황을 무시하고 제일 마지막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행해야 될 의과대학 정원 그것도 한 번에 60%라는 그런 과감한 일을 추진하면서 인기과 의사 수익을 줄여서 중증응급의료로 가도록 하겠다. 낙숙과 드립이라고 천명하게 됩니다. 아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문제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필수의료가 문제이자 응급의학가 문제입니다. 그동안 버티며 앞으로 좋아지겠지 하며 묵묵히라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희망과 자존심이 꺾여버렸고 설상가상 미래가 어두워져서 수련받을 의미가 없다고 받아들인 전공의들이 사직하기 때문에 병원에 있던 전문의들의 업무부담이 급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나가게 되면 또 업무부담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응급실의 대탈출 엑소서스가 일어난 겁니다. 모든 중증의료분과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작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것을 의사들의 사명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능이 없거나 양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전공의 수련률이 기형적으로 높아서 거의 모든 감옥의 인구당 전문의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서 세계 최정상 수준입니다. 부족하다면 오히려 일반의가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럼 의사를 늘리면 누군가 하겠지 않은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왜 의사들이 자기 전공 감옥을 그 어려운 수련 과정을 마친 다음에 포기하고 미용선행에 올인할까 이런 생각이 나와야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정직하게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 여러분들 90명이 나왔네요. 2023년도에 응급의학과의 전문의가 90명 배출이 됐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나 여러분들 배출이 됐냐. 1년에 그래도 100명 이상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이게 90명 수준까지. 앞으로는 더더욱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보니까 연중 무효 365일 24시간 바쁘게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응급실에서는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 2019년 전문의 총수는 2천 명이고 환자 천만을 보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5천 배고 한 명당 1년에 400명 넘는 환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응급실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가가 낮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고용 못하는 겁니다. 한국의 병원들 병원들의 일반적인 상황처럼 수가가 낮기 때문에 정규직 의사들을 적게 뽑고 그 의사들을 더 많이 부려는 돌리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도 그대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이렇게 지금 글 쓰신 분이 말씀하시다시피 마지막에 해야 될 일 숙가 정상화, 사법 리스크 완화, 응급의료전달체계 정비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정원 조정 이렇게 나가야 될 건데 앞 과정이 전혀 없이 가장 마지막 단계를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혼란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크게 우려하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로 사태를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이 케네디 행정부의 쿠바 사태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사고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을 오판하게 되고 정말 마지막에 엄청난 파국적인 결말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지고 이 의로 사태가 파국적인 그런 국면에 도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